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주간의 복지계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1면으로 가봅니다. 꿈을 잃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024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트라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한 김황태 선수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지난 9월 1일 김선수는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 이렇게 3개 종목의 합산기록을 최종순위로 정하는 트라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김선수는 대회가 하루 연기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는데요. 무사히 센강을 헤엄쳐나와 다행이라며 좋은 결과로 완주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김선수는 트라이애슬론 내내 자신의 경기 보조인 핸들러 역할을 자처해준 아내를 향한 인터뷰도 했는데요. 9년여간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함께해온 아내에게 이제 자유의 시간을 주고 싶다는 소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2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등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위는 청각장애인으로 A렌트카에 차량 장기 대여 리스를 신청했습니다. 진정위는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에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와 출동 서비스 등을 문자나 수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과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서면으로 할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등 렌터카 업체인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2면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9대 회장의 황재현 전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478명 중 440명이 참석해 283표를 얻은 황재현 후보가 9대 회장에 당선됐는데요. 황재현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 29일까지 4년입니다. 계속해서 3면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6일까지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에 기여한 개인, 기관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기업 서포터 유공 포상을 신청받습니다. 올해는 지원정책 유공자, 공공구매 유공기관 등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전국장애인경제인대회에서 시상이 진행됩니다. 한편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